내어놓으라는 것 옛날 어느 마을에 삼촌과 조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와 삼촌은 나이가 같을 뿐더러 둘 다 장난치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늘 어울려서 장난을 치고는 낄낄거렸어요. 집안 어른들은 이 삼촌과 조카를 보고 늘 걱정을 했습니다. 에이그 저것들이 언제나 사람이 되려누 원 나이를 먹어도 아직도 시시덕거리며 개고쟁이 노름만하니 낙하기도 해라. 그런데 조카가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삼촌은 또 장난을 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채미를 딱 떼고 조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 너 장가 들면 부자가 되는 법하니? 삼촌은 그런 법을 알고 있어요? 암, 부자가 되는 법을 알고 있지. 그럼 가르쳐줘요. 부자 되는 법을 내게도 가르쳐줘요. 삼촌은 일부러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런 좋은 법을 함부로 가르쳐주지 않겠다는 태도였어요. 삼촌, 그러지 말고 내게도 가르쳐줘요. 부자가 되면 삼촌에게 살림의 3분의 1을 드릴게요. 3분의 1, 좋았어. 좀 적기는 해도 꼭 줘야 한다. 에이, 누구의 명령인데요. 그건 염려 놓으시고 그 방법이나 가르쳐줘요. 이 말을 듣자 삼촌은 속으로 신바람이 났습니다. 조카가 역락 없이 자기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속으로 재미가 나고 고소했어요. 그 방법은 말이야 장가 되는 날부터 실행해야 한다. 장가 되는 날요? 그렇지. 모든 일은 첫 출발이 중요한 거야. 여기서 그르치면 나중에 가서 걷잡을 수 없거든. 에이, 삼촌. 사람 기죽이지 말고. 어서 그 방법이나 일러줘요. 그래 장가 되는 날 뭘 어째야 하는 거요? 성미 급한 놈이면 삼촌 대답 기다리다 지레 죽겠소. 조카는 마음이 초조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고 늑장만 부리는 삼촌이 속으로 얄밉기까지 했어요. 장가 가는 날 말이야 콩 한 바가지를 혼자 볶아먹고 물 한 바가지를 마시고 자면 틀림없이 부자가 된단 말이야. 아주 간단한 방법이야. 조카가 듣고 보니 과히 어려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방법이라면 자기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리하여 조카는 삼촌이 시키는 대로 결혼 첫날 밤에 콩 한 바가지와 물 한 바가지를 먹고 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지나니 배가 오르르 소리를 내며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어떻게나 아프던지 조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게다가 설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조카가 겨우 일어나서 변소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몸을 움직이자 그만 설사가 나서 깨끗한 새 요 위에다 누렇게 똥물을 쌌습니다. 참으로 이만저만한 망신이 아니었어요. 참고 견디고 할 사이도 없이 폭포수처럼 똥물이 쏟아졌습니다. 조카는 그때서야 비로소 삼촌에게 속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옛날부터 콩을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마시면 영락없이 설사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듯도 했습니다. 이리하여 조카는 결혼 첫날부터 망신을 당하자 삼촌이 몹시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장난을 쳐도 이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 조카는 삼촌에게 안갚음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도 장난을 쳐서 삼촌을 호되게 골려줘야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삼촌이 한양으로 가서 과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과거에 급제하여 며칠 후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이 기별을 듣자 온 집안 사람들은 경사가 났다면서 벌써부터 야단들이었어요. 집안 청소를 말끔히 하고 잔치에 쓸 음식들을 장만하느라 온 집안이 부산했습니다. 한편 조카는 이와는 반대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고 보라고 삼촌도 내 경산날 나를 골려줬지 나도 삼촌의 경산날 골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삼촌을 골려줄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며칠을 두고 이리저리 생각하던 조카의 머릿속에 참으로 신통한 방법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우선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자네 삼촌이 이번에 과거에 급제했다면서 조카 내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면 그 어려운 과거에 급제를 다하나 아니요요 우리 삼촌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요요 아니 공부 말고도 또 잘하는 게 있다고 예 공부도 잘하지만요 노래도 썩 잘해요 이번에 급제한 후에도 기뻐서 서울서 노래를 많이 했대요 그랬더니 서울 사람들이 반에서 오줌을 다 썼대요 저런 자네 삼촌이 명창이란 건 처음 듣는 말인걸 족하는 마을 사람들이 자기가 꾸미는 장난에 말려드는 것이 기뻤습니다. 이렇게 되면 똑똑한 채 하고 급제한 삼촌도 별 도리 없이 자기 께에 넘어가리라고 자신했습니다. 아니 제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우리 삼촌이 오면 삼촌에게 내어놓으슈 하고 졸라부셔요 그러면 삼촌은 아주 멋있는 노래를 뽑을 거예요 어디 두고 보라구요 조카는 조카는 이렇게 능청맞은 소리를 만나는 동네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마침내 과거에 급제한 삼촌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삼촌을 구경하려고 아침부터 동구 밖에 구름대처럼 모여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한마디씩 했지요. 정말 경사났구먼 그럼 경사고 말고 이건 그 집안의 경사가 아니라 우리 동네의 경사이기도 하지. 그 사람이 조카와 어울려 장난만 치길래 개구쟁이인 줄만 알았는데 공부 머리는 따로 있었나봐. 모르는 소리 말라고 본래 재주 있는 사람은 예로부터 장난꾸러기가 많다더군. 한데 과거에 급제했으니 이제 벼슬 하나는 떼어놓은 거 아니야? 암 여부가 있나 아무리 못 떼어도 골 사또 한자리는 하게 됐지. 이렇게 쑥떡거리고 있을 때 급제한 삼촌이 마침내 마을에 닿았습니다. 집안 사람은 물론 온 동네 사람들이 급제한 삼촌을 붙들고 축하 인사들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환영의 뜻으로 꽹과리나 징을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윽고 급제한 삼촌이 집으로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도 그 뒤를 따라 우우 몰려갔습니다. 그 집에서 베푸는 축하 축하 잔치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들어서자 마당에는 음식상이 미리 마련되어 있었어요. 온 동네 사람이 자리에 앉자 급제한 삼촌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어른이 일어서서 축하 인사도 했어요. 인사가 끝나고 마침내 사람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제한 삼촌에게 모두들 술잔을 권했어요. 술잔이 서로 오고 가자 모두들 술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술기가 돌자 기분이 좋아서 노래 생각이 났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일어서서 삼촌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어놓으슈 이 소리를 듣자 의논이나 한 듯이 이번에는 연달아 여기저기서 따라 외쳤습니다. 내어놓으슈 정말인가 아닌가 내어놓으슈 어디 한번 봅시다 내어놓으슈 이 소리는 쉴 새 없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 바람에 놀란 것은 과거에 급제한 삼촌이었어요. 그러나 옆에 있는 조카는 마음속으로 우습고 고소하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보채자 삼촌이 조카에게 물어보았어요. 얘야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냐 원 무슨 소린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내어놓으라는 거냐 혹 술과 음식이 모자라니 더 내라는 건 아니냐 에이 삼촌도 술상의 음식이 저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거 참 기가 찰 노릇인데 아니면 나더러 무엇을 내어놓으란 건지 너는 아느냐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어놓으슈 하고 외쳐댔습니다. 일이 이렇게 맹랑하게 되자 조카는 마을 사람 몇 사람에게 무엇을 내어놓으라는 거냐고 일부러 묻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치미를 떼고 삼촌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였어요. 삼촌 저 사람들이 내어놓으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무엇을 내어놓으라는 거냐 삼촌이 이번에 과거에 급제한 것은 삼촌의 사타구니에 복점이 있어서 그렇다면서 그 복점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요. 무엇이라고 내 사타구니에 무슨 복점이 있느냐 원 별꼴을 다 보겠네. 삼촌은 버럭 역정을 냈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을 사람들을 보고 외쳐댔어요. 여러분 내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공연한 헛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내어보일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삼촌의 말을 믿지 믿지 않겠다는 태도들이었어요. 일이 여기에 이르자 삼촌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는 견디다 못해 다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그러더니 자기 바지를 홀랑 벗어버렸습니다. 자 보셔요. 멋이 있단 말이오. 괜히 사람 잡지 말아요. 이 바람에 놀란 것은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카의 말만 듣고 기분이 좋아서 삼촌에게 노래를 청했는데 아주 놀라 자빠질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삼촌이 노래는 하지 않고 벼랑간 아랫도리를 홀랑 벗고 고추를 드러내어 보이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망측한 꼴을 보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뿔뿔이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그들은 삼촌을 욕했습니다. 에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제가 과거에 급제했으면 했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게 무슨 개수작이야? 암 그놈이 미쳐도 더럽게 미쳤어. 그깟 놈 과거에 급제하면 뭐래? 이리하여 삼촌은 조카 때문에 때타지하는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장가되는 조카에게 망신을 시킨 삼촌의 장난이나 과거에 급제한 삼촌을 망신시킨 조카의 장난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장난은 어디까지나 가벼운 정도에 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숨어 사는 진검이 옛날 옛날에 어느 냇물 속에 진검이 들이 다른 고기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검이 중에 유난히도 욕심이 많은 진검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진검이 는 자기 분수도 모르고 무조건 남의 것과 남이 잘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좋게만 생각하고 부러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진검이 는 물속에서 놀다가 개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개를 바라보니 참으로 멋이 있었어요. 개는 긴 집게가 달린 두 다리로 신나게 먹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만이 아니라 등도 단단하게 생겨서 적에게 공격당할 염려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진검이는 개를 보자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 개는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멋있는 무기를 가졌으니 얼마나 신이 날까 그리고 전자처럼 단단한 등을 가졌으니 얼마나 든든할까 나에게도 개처럼 저런 두 다리와 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 부럽구나 진검이에게는 개가 싸움을 잘하는 용감한 장군처럼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몹시 한탄했어요. 진검이는 며칠을 두고 생각하다가 생각하다가 마침내 용왕을 찾아갔습니다. 용왕에게 부탁하여 저도 그런 두 다리와 등을 붙여달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물고기들은 다 용왕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용왕님께 진검이가 문안드립니다. 응 오랜만이로구나 그래 그동안 잘 있었느냐 여쭙기 황공하우나 저는 잘 있기는커녕 나나를 우울하게만 보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었느냐 진검이는 바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황공하우나 소이는 개처럼 집게가 달린 두 다리도 없거니와 단단한 등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수심에 잠겨있지요. 그래 그 집게다리와 등이 부러웠단 말이지. 예 용왕님 저에게도 그런 집게다리와 등을 주실 수 없겠습니까? 내가 그렇게도 원한다면 그것쯤이야 해줄 수도 있지. 그까지 소원이라면 내가 들어주마. 어서 돌아가거라. 오늘 밤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내가 두 다리와 등을 붙여주마. 용왕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리하여 진검인은 용궁을 나왔습니다. 용왕님이 참으로 고마웠어요. 그리고 벌써 그 멋있는 두 다리와 단단한 등이 생기기라도 한 듯이 우찔거리고 기뻐했습니다. 진검인은 어서 밤이 되고 날이 밝았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그날 따라 하루해가 지루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밤이 오고 날이 새었습니다. 진검이는 소스라치며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는 얼른 자기 몸뚱이를 더듬어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참으로 멋있는 두 다리와 단단한 등이 소원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진검이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치솟았어요. 참으로 용왕님이 고마웠습니다. 진검이는 일어나서 용궁 쪽을 보고 몇 번이고 절을 했습니다. 멋진 두 다리 그리고 돌덩이처럼 단단한 등 진검이는 껑충껑충 춤을 추었습니다. 어서 다른 물고기들에게 자기의 멋진 모습을 뽐내고 싶었습니다. 이리하여 진검이는 맨 먼저 자기와 같은 진검이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친구들에게 자기의 멋진 모습을 맨 먼저 뽐내고 싶었어요. 얘들아 내 모습을 좀 보아라. 이건 먹이를 잡는 집게다리 이건 적의 공격을 막는 방패와 같은 단단한 등 너희들은 이런 거 없지? 넌 도대체 진검이냐 개냐 진검이는 진검이 대로 살아야지 쟤 분수도 모르고 그게 무슨 짓이야 넌 진검이가 아니니까 우리들과 놀 수도 없으며 우리 마을에서 같이 살 수도 없어 그럼 저런 괴상하게 생긴 놈하고 어찌 한 마을에 살아? 맹꽁아 징그럽다 어서 우리 마을에서 썩 꺼지란 말이야 진검이는 하는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뜻밖이었어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칭찬을 해줄 줄 알았는데 영 딴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진검이는 다시 개마을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개마을의 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진검이를 보고 비웃고 놀려대기만 했습니다 저게 뭐야 몸뚱이는 진검이로 생겼으면서 집게다리와 등은 우리 걸 닮지 않았어 저건 진검이와 우리를 반씩 합해놓은 것 같다 아 징그러워서 못 보겠네 어서 우리 마을에서 물러가란 말이야 보기도 싫어 진검이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분통이 터졌습니다 친구라고 반가워해줄 줄 알았는데 개들도 진검이를 내쫓았습니다 진검이는 개들도 진검이들과 마찬가지로 인물을 볼 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물고기 마을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다른 물고기는 틀림없이 자기를 부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바보야 네 얼굴이 그게 뭐냐 진검이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그래 맞았어 분수를 알아야지 용왕님이 처음에 만들어준 대로 살아가야지 그게 뭐냐 부끄럽지도 않으냐 너 같은 놈하고는 놀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물고기들이 자꾸만 놀려대자 진검이도 그때서야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자기 잘못을 감사합니다 도락 suitcase 도장이라고 도망을 서서는 도망을 쳐서는 돌 밑으로 들어가서 숨어 버렸습니다 이리하여 진검이는 큰 냇물에는 나오지 못하고 늘 산골짜기 도랑의 돌 밑에서만 숨어서 살게 되었답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재의 시조랍니다. 과거의 급제한 총각 옛날 벼슬이 높은 어느 대갓집에서 보지런히 일하던 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자무식이었으나 총각은 마음이 착하고 부지런했습니다. 이 총각은 마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기가 무섭게 시키는 일은 물론이지만 시키지 않은 일도 기회를 놓칠세라 찾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각은 원래 양반집에서 태어났으나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정서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집 하인들과 같이 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느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갓집에 어느 날 뜻밖에도 편지 한 통을 가져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낸 사람은 이 집 주인보다도 벼슬이 높은 어느 대감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아 읽은 주인은 창피스러울 정도로 몸을 떨었습니다. 하인들 보기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 대갓집 주인이 왜 그렇게도 편지를 읽자마자 온몸을 떨었을까요? 편지에는 실로 끔찍한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사연을 혹시 잘못 읽지나 않았나 하고 거듭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어김이 없었어요. 그 사연은 이곳 주인에게 하는 어떤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이 예사로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부탁을 받았대도 가슴이 섬뜩할 그런 부탁이었어요? 그 부탁은 편지를 낸 대감의 아들이 무술 공부를 하는데 그 무술 공부에 가짜 적으로 삼아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를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술 공부 때 목표물로 삼아 마구 찌르고 베고 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보내라는 것이었어요. 이 집 주인이 이 편지를 읽자마자 공포했던 것도 대감댁으로 선발되어 가야 할 사람의 운명이 가여워서였습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선발된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죽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칼이나 창으로 베이고 찔리기를 거듭 당하고도 살아남겠나요? 그러나 부탁을 받은 이상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기보다도 지위가 높은 대감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는 시대였으니까요.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하인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을 골라 보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주인은 어느 하인을 보내나 하고 망설인 끝에 마침내 그 총각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인들은 천한 몸이긴 해도 처자가 딸려 있어 차마 죽으러 가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그런 걱정은 없었어요. 부모도 처자식도 없는 고아였으므로 설령 그 대감댁에서 칼과 창에 쓰러져 죽는다 하더라도 다른 하인들보다는 뒷문제가 간단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총각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리하여 주인은 마침내 이 총각을 골라서 편지를 써주고는 대감댁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심부름을 가는 총각은 자기가 무슨 일로 가는지를 알까달기 없었어요. 그 기가 막힌 목적이 자신이 들고 가는 편지 속에 적혀 있었지만 그저 예사로운 편지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그 편지를 품속에다 잘 간직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심부름은 이 편지를 어김없이 저쪽 대감에게 잘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총각은 그 편지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감댁으로 가자면 큰 넷물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총각은 깡충깡충 진검도를 건너다가 한 발을 그만 헛디뎠습니다. 이 바람에 총각은 냇물 속에 벌렁 넘어졌어요. 참으로 순간적인 일이었습니다. 총각은 기겁을 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온몸에서 폭포수처럼 물이 주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물론 입고 있던 옷은 흠뻑 다 젖었지요. 조심하지 않고 깡충거린 자신의 행동이 뉘우쳐졌지만 이미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총각은 냅두구로 오르자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고는 옷을 쥐어짜서 그것을 두 개다 펴넣었어요. 마침 산복이라 젖은 옷은 쉬이 마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총각은 옷 옷을 벗다가 솟을 하치며 깜짝 놀랐습니다. 품속에 소중히 간직해온 그 편지 때문이었어요. 옷 옷을 벗으며 보니 그 편지도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 편지까지 젖었으니 이를 어떡한담 총각은 그 편지에 알맹이를 빼어서는 두 개다 쫙 펴넣었습니다. 우선 그 편지를 말려야만 했어요. 먹물이 약간 번졌지만 그리 심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총각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건너온 진검도를 바라보며 가래를 긁어 탁 뱉었습니다. 진검도를 자기를 끌어넘겼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였어요. 새님 한 분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내뚜게 이르렀습니다. 새님은 퍼뜩 총각을 바라보더니 펼쳐 말리는 그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어요. 스님 왜 그러셔요? 새님은 여전히 고개만 흔들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도무지 그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 괜찮아요. 이 편지가 젖어서 그러시죠? 냇물을 건너다가 그만 물에 빠졌거든요. 하지만 이내 마를 거예요. 이 녀석아 그 편지가 젖어서 내가 고개를 흔드는 것이 아니다. 총각은 이 말을 듣자 눈이 휘둥그레지며 새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러면 왜 고개를 흔드시는 거예요? 넌 이 편지에 적힌 사연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로구나. 안됐다. 네 스님 이 편지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요? 총각은 새님 곁으로 바짝 다가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새님의 다음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녀석아 이 편지에는 네가 죽을 운명으로 되어 있단다. 네 스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죽을 운명 이라뇨? 이 편지를 어느 대감댁에 전하러 가지? 네 그런데요? 내가 그 대감댁으로 가면 대감의 아들이 무술 연습을 할 때 너를 그 목표물로 하여 쓰도록 되어 있다. 너희 주인이 저쪽 대감의 부탁을 받고 너를 골라서 보내니 마음대로 쓰도록 하라고 적혀 있다. 이 녀석아 생각해 보라고 너를 가상의 적으로 삼아 창이나 칼로 마구 찌르고 배면 살아날 재간이 있느냐? 넌 얼마 아니 가서 무술 연습의 재물이 되어 죽어야 할 신세가 아니냐? 그러더니 스님은 총각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총각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와들와들 떨렸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어쩌면 이렇다는 말을 감쪽같이 비밀로 했을까? 무술 연습 때 나를 목표물로 삼는다면 난 무토막처럼 잘 리어나갈 것이 뻔하지. 다른 아인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나를 가려보내다니. 총각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이가 북북 갈렸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 그런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술 연습에 재물이 되고 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런 편지 심부름을 가다니요. 무슨 놈의 팔자가 이럴까요? 그것이 다 그를 모르는 소치지. 내가 그를 알았다면 이러고 있겠니? 이네뚝에다 편지를 넣을 때 벌써 그 내용을 다 알지 않았겠니? 스님 정말 그렇군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내가 편지를 들고 그 대감댁으로 가면 넌 틀림없이 죽음을 당해. 그러니 그리로는 가지 말고 딴 데로나 가서 열심히 공부하여 너의 주인보다 더 높은 벼슬을 하도록 해라. 아니 참 넌 하인의 신분이라 과거를 못 보겠구나. 그거 참 안되었구나. 스님 전 하인 노릇을 하지만 실은 양반이여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남의 집에서 심부름이나 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커서는 머슴사리를 하고요. 하지만 전 본래 양반이었대요. 그래 그러면 과거도 볼 수 있겠구나. 그럼 열심히 공부하여 성공하도록 해라. 총각도 스님의 말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두 대감보다도 더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이 대감들에 대한 안갚음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래하여 총각은 널어둔 편지를 걷어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스님과 헤어져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이곳저곳을 헤매 다니다가 총각은 마침내 어느 대갓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총각은 그 집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총각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집 주인 아들이 글 읽는 소리를 듣고 따라 읽었어요. 총각이 이렇게 따라 읽자 주인 아들이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총각은 지금까지의 자기 사정을 다 들려주 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 아들은 밤이면 틈을 내어 총각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무술연습도 시켜주었습니다. 총각은 글씨를 쓸 때마다 한자를 쓰고는 요놈 두자를 쓰고는 요놈 하며 이를 낙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굳은 결심으로 공부를 하자 학업과 무술이 날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몇 회 뒤에 시험이 있었어요. 물론 이 총각은 과거에서 묵과 장원 급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벼슬이 차차 올라 마침내는 어릴 때 있던 주인댁의 대감이나 심부름을 가게 되었던 대감댁의 대감 벼슬보다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총각은 옛날에 그 고약한 두 대감을 벌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재산을 지킨 부자의 아들 옛날 어느 고울에 욕심이 많은 사또가 부임해 왔습니다. 사또는 고울로 오자마자 일은 하지 아니하고 제 욕심 채우기에만 바빴습니다. 무엇이든 제가 가지고 싶은 것이 눈에 띄기만 하면 인정사정 가리지 않고 마구 빼앗아 갔습니다. 고울 사람들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사또라 하여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사또는 자기 아래에서 일본은 호방과 형방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호방 이 고울에 나보다도 더 부자가 몇이나 되는고 이에 사또 밤나무 꼴 이보자와 풍령국에 넘어 김부자 한들에 사는 박부자 이렇게 모두 세 사람 이옵니다. 그러자 사또는 이번에는 형방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형방 듣거라 백성이 그 고울 사또보다도 재산이 많아서야 되겠느냐 재산이 많다고 떵떵거리며 사또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사또인 내가 고울을 다스리기가 어려워지지 예 사또 마님 지당한 말씀인 줄로 아옵니다. 그러니 내가 가서 세 사람의 재산을 조사하여 나보다 많은 재산만큼을 거두어오도록 하라. 만약 이 영을 거역하는 자가 있거든 망설이지 말고 오랏줄로 묶어와 하옥시키도록 하라. 알겠느냐? 하온아 무슨 잔말이 많은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내 영을 내리니 어김없이 거행하렸다. 예 사또 마님 분부 거행하겠사옵니다. 이리하여 그날로 밤나무 꼴 이보자와 풍령 고개 넘어 김보자네 살림은 사또보다 많은 재산만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데레 사는 박보자는 사또의 영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또라지만 그 영이 온당하지 못한 어거제라고 생각하여 이를 거절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사또의 노여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봐라 형방 듣거라 이런 못된 놈이 또 어디 있겠느냐 제가 부자면 부자지 그래 고울 사또의 영을 어겨 내 이놈을 불러 물꼴을 내고야 말겠다. 지체하지 말고 포조를 불어서 그 놈을 잡아다가 당장 내 앞에 대령하라. 이리하여 형방은 다시 포졸 몇 명을 거느리고 박보자를 오랏줄로 묶어 사또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사또 마님 최인 박보자 대령이 옵니다. 박보자는 듣거라. 본간보다 많은 재산만큼만 내놓으라고 한 본간의 영을 어겼으니 내 죄 내가 알렸다. 사또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백성이 사또보다 부자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 있는 법입니까? 머시 이 고얀 놈 어느 안전이라고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느냐 내 죄를 따지자면 당장 목을 베어야 마땅하나 내 너를 불쌍히 여겨 수수께끼 하나를 낼 테니 사흘 안으로 대답하라. 만약 그 수수께끼를 못 풀면 내 재산을 거둬들임은 물론 내 목을 지리라. 알겠느냐? 박보자는 하도 억울하고 기가 차서 대답이 얼른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찌 대답을 안 하는고 사또 어디 수수께끼나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내가 지금 내는 수수께끼를 사흘 안에 풀어와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렸다. 예 어서 그 수수께끼를 내셔요. 말라 니 말이 무엇이냐 너를 지금 놓아줄 테니 사흘 뒤에 다시 와 내게 말하도록 하라.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이 수수께끼를 못 풀면 내 목과 재산이 달아나고 만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단단히 명심하라. 이리하여 박부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서운 날벼락은 우선 피했지만 어쨌든 이상야릇한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습니다. 말 아닌 말 박부자는 이 수수께끼를 입으로 한번 외워보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수수께끼였어요. 박부자는 이것저것 여러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사또의 수수께끼가 말 아닌 말로만 여겨졌습니다. 이리하여 박부자는 마침내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들어 누웠습니다. 답을 찾으려고 생각할수록 지끈지끈 머리만 아팠어요. 그리고 밥맛도 없어서 굶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부자에게는 영리한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박부자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버님 웬일이셔요? 진지도 안 드시고 누워만 계시니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몰러 가거라.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자는 아버님의 아들이옵니다. 무슨 걱정이 있으시면 소자에게도 말씀해주셔요. 부자 지간이라면 걱정이나 기쁨을 같이 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래도 그러네. 걱정이라도 이만저만한 걱정이 돼야지. 아버님 옛말에 백지장도 맞대면 가볍고 왼손벽이 소리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소자도 그 걱정을 더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걱정거리가 무엇인지를 소자에게도 시원히 말씀해주셔요. 네? 아들은 아버지를 끈덕지게 체근했습니다. 그러자 박보자도 아들의 성미를 아는지라 만약 숨기고만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또의 이상야릇한 수수께끼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옆에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꼴똘히 듣고 있던 아들은 해답을 한참 동안 이나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고개를 몇 번 갸우뚱거리기도 하고 뒤통수를 긁적긁적 긁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눈을 번쩍 뜨더니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셔요. 소자가 내일 사또에게 가서 이 일을 해결해 놓고 올 테니까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 수수께끼에 답이라도 나왔단 말이냐. 말 아닌 말이 무엇이냐. 이 아비에게 먼저 말해 보아라. 엉뚱한 대답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잘못하면 너까지 혼인하게 된다. 그건 염려 마셔요. 소자가 알아서 해결해 놓고 올 테니까요. 이 텐날이 되었습니다. 박보자의 아들은 자신만만한 얼굴로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사또를 보자 문안인사부터 했습니다. 아니 넌 누구냐. 무험하게도 이곳까지 들어오게. 예 사또마님 소희는 한들에 사는 박보자의 아들이옵니다. 문안들이옵니다. 아니 박보자의 아들이라고. 그래 내 아비를 오랬는데 어찌 내가 왔느냐. 예 사또마님 저희 아버님은 사또마님께서 내신 수수께끼를 푸느라 마침내 병이 나셨사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 누워 계시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수수께끼는 뭐 붕괴로구나. 사또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박보자의 재산을 거두어드리고 박보자를 죽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옵니다. 사또마님 소인의 아버님께서 수수께끼를 풀고 그 대답을 소인더러 사또마님께로 가 여쭈라고 하시기에 이렇게 찾아 배웠사옵니다. 그래 그럼 어디 대답해 보아라. 예 사또마님 말 아닌 말은 노세나 당나귀입니다. 얼른 보기에는 말과 같으나 말과는 다르옵니다. 당나귀는 말보다는 작고 또 노세는 낙이와 앞말의 사이에서 난 잡종이므로 진짜 말은 아니옵니다. 마음씨가 고약하고 욕심이 많은 딱 벌리고 놀랐습니다. 정답을 알아맞히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또는 위험있는 말로 또 다른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첫째 수수께끼는 마치였으니 다음 수수께끼를 풀어야 된다고 전하라. 아니 사또마님 수수께끼를 또 풀어야 하옵니까? 소인의 아버님은 이 수수께끼를 푸는데도 병이 나셨는데 제발 그 욕만은 거두어주옵소서. 아니다. 수수께끼는 세 가지가 있느니라. 이제 겨우 첫째 수수께끼를 풀었을 뿐이다. 둘째 수수께끼는 옷 아닌 옷이 무엇이냐이다. 이 해답을 또 사흘 안에 말해야 한다고 전하여라. 박보자의 아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박보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예야 그래 어떻게 되었느냐 사또에게 간 일은 잘 되었느냐 예 해결을 짓고 돌아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말 아닌 말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냐 예 아버님 그건 당나귀나 노새 아닙니까 얼른 보기엔 둘 다 맑았지만 자세히 보면 말과는 다르거든요. 아들의 말을 듣고 박보자는 과연 하고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자기 아들이 똑똑하고 대견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의 두 손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예야 정말 잘했다. 이제 이 아비는 살게 되었구나. 그런데 아버님 못된 사또가 두 번째 수수께끼를 또 풀어오라고 했어요? 아니 또 수수께끼를 냈어. 아이고 머리야 이제 나 죽네. 그래 그 못된 놈이 이번에는 또 어떤 수수께끼를 내더냐. 어서 말해보아라. 박보자는 궁금하고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 옷 아닌 옷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 해답은 또 사흘 뒤에 대답 하라고 했습니다. 옷 아닌 옷 세상에 그런 못된 놈이 또 어디 있을까. 옷 아닌 옷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 놈이 나를 죽이려고 환장한 놈이지. 어디 이럴 수가 있느냐.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소자가 생각해서 또 해결해 드릴게요. 아들은 이렇게 말하고는 아버지 앞을 물러나왔습니다. 막상 아버지에게는 자신있게 말했으나 좀처럼 그 해답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틀 동안이나 생각해 보았으나 해답이 될 만한 것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바로 내일 아침이 사또와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정말 큰일 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아들이 불을 켜들고 변소에 갈대였습니다. 그의 눈에 문득 변소간에 세워둔 반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그물을 엮어 고기 잡을 때 쓰는 것이었어요. 옳지. 저것이로구나. 저 그물로 옷을 지어 입으면 옷은 옷이지만 그물 옷이지 진짜 옷은 아니지 않아? 이제야 알아냈구나. 아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방으로 되돌아오자 아들은 그물로 저고리를 지었어요. 그러고는 그것을 책 보자기에다 쌌습니다. 자리에 누웠으나 아들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사또에게 대답할 일을 생각하니 너무도 기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남은 수수께끼 하나를 풀일을 생각하니 걱정도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튿날이 되었어요. 아들은 책 보자기를 들고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 두 번째 수수께끼를 풀었느냐 예 잠깐만 계십시오. 박보자의 아들은 그 자리에서 가지고 간 책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물로 옷을 꺼내 입었어요. 사또마님 옷 아닌 옷은 바로 이런 그물옷이옵니다. 소인이 분명히 입었으니 옷은 옷이지만 이건 진짜 옷이 아니라 그물옷이 아니옵니까? 이것을 보자 사또는 금방 우거지 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세 번째 수수께끼를 또 내었습니다. 너희 아비가 잘 마치기는 했지만 아마 세 번째 수수께끼만은 풀지 못할 것이다. 만약 그것까지 다 푼다면 너희 아비를 용서하고 재산도 거두어드리지 않겠다. 그러더니 사또는 책갈피 속에서 쪽지 하나를 끄집어내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 수수께끼는 선물 아닌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아맞히는 일이다. 예? 선물 아닌 선물이요? 그렇다. 이게 마지막이니라. 내 아비에게 가서 전하여라. 사또 앞을 물러난 박보자의 아들은 눈앞이 캄캄하고 발걸음은 모세 덩어리처럼 무겁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두 번째 수수께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난 아들은 세 번째 수수께끼 풀 것을 생각하니 입맛이 썼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못 풀면 지금까지 잘 푼 수수께끼도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재산까지 빼앗길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아들은 방 안에 들어 앉아서 세 번째 수수께끼에 해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만한 해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마음이 답답하여 방문을 활짝 열어젖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에도 참새 한 마리가 후루룩 방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들은 곧바로 방문을 닫아버렸어요. 참새는 이제 도가 내든 쥐와 같았습니다. 박보자의 아들은 방 안에서 퍼덕거리며 나는 새를 잡으려고 이리 덮치고 저리 덮쳐보았으나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데 문득 어제 사또 앞에 가져갔던 금오롯이 생각났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금오롯을 펼쳐들고 소월하게 참새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새를 잡아 두 손으로 움켜지니 참새의 몸이 따뜻했습니다. 참새는 자꾸자꾸 소나기를 비집고 날아가려고 했어요. 그 순간 영리한 아들의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빛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외쳐댔어요. 이제 됐다. 우리 아버님이 살고 재산도 빼앗기지 않게 되었어. 박보자의 아들은 껑충껑충 뛰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참새를 쥐고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깜짝 놀랐어요. 약속한 날짜가 내일인데 벌써 그 수수께끼를 풀었나 하고 몹시 못마땅해 했습니다. 내일이 약속 날짜인데 벌써 왔느냐. 해답을 찾아서 사또님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미리 앞당겨서 왔습니다. 그럼 선물 아닌 선물을 가져왔다 이 말인가. 예 소인이 지금 이 소나기에 쥐고 있사옵니다. 그래 그럼 어디 선물을 보자 이리 내놓아라. 그러자 박보자의 아들은 사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시체미를 떼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또 마님 두 손을 펴십시오. 이 선물 아닌 선물은 매우 귀중한 것이옵니다. 남들이 보아서도 아니 되었고 잘못 주시면 놓치기가 쉽사옵니다. 자 이걸 받아 움켜주십시오. 이러면서 아이는 참새를 몰래 사또의 두 손아귀 안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또 사또에게 다짐을 받았어요. 사또 마님 이제 소인은 분명히 사또 마님께 선물을 드렸사옵니다. 무엇인지는 몰라도 네가 내게 주었으니 선물은 선물이지. 그런데 사또가 두 손아귀로 움켜지자 자꾸만 손아귀 안에서 뭐가 꼬무락 됐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그만 손아귀를 펴보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 참새 한 마리가 부두득 하며 사또의 손아귀에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자 박 부자의 아들은 깜짝 놀라며 사또를 원망했습니다. 에이 사또 마님도 그걸 왜 놓쳐버리옵니까? 소인이 드린 선물이 그야말로 선물 아닌 선물이 되고 말았사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소인이 드린 참새가 선물 아닌 선물이 아니옵니까? 사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도 기가 차서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세 가지 소수께끼를 다 푼 이상 박 부자를 죽일 수도 없거니와 자기보다 많은 재산을 빼앗아 올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박 부자는 영리한 아들 덕분에 살아났으며 재산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참 내 아들이 장하구나. 비록 재산을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내 아들만 있으면 난 부자야. 암 그렇고 말고 장하다 내 아들이 아주 장하다. 박 부자는 기쁜 나머지 너울너울 춤을 추었답니다. 그 후로 사또는 다시는 박 부자를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효자 마을 옛날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가 있었습니다. 효자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어머니에게 들려주었어요. 효자는 떡을 하나 꺼내 어머니 입에 넣어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장에 갔다가 산 떡 이에요. 오늘 장에 나가보니 쌀값이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박서방은 달걀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효자는 그날 본 것과 새로 알게 된 소식을 눈에 그려지게 생생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갈 때나 집에 돌아봤을 때 언제나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어요. 오늘은 밭에 갔더니 호박이 이만큼이나 커져 있었어요. 효자가 두 팔을 활짝 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효자는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자기처럼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손자도 할머니에게 친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바깥에서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새롭게 들은 이야기 등을 재미있게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효자를 보고 수근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왜 쓸데없이 모든 일을 다 늙은 어머니께 말하는 거야? 할 일도 없나 보다. 효자는 그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이 들으실 수 있을 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십시오. 우리는 자네처럼 시간이 남지 않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효자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은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도 몸이 불편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으니 궁금한 것이 많으십니다. 자식들이 그런 궁금증을 풀어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효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입이 아프게 당부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도 자꾸만 들을수록 효자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마을 사람들은 효자가 시키는 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늙은 부모님들은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효자처럼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었어요. 얼마 뒤 그 마을은 효자 마을로 소문이 나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른들보다 더 지혜로운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재산을 지킨 부자의 아들 이야기에서도 똑똑한 아들이 아버지의 목숨과 집안의 재산을 지켜냈지요. 어린아이는 힘도 약하고 지식도 어른보다 적지만 용기와 지혜가 있다면 어려운 일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